네, 수익률 상위 1% 주식 초고수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세증권 전윤호 수석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식 초고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식 초고수란 저희 당사 고객 중에 주식 잔고가 500만원 이상 그리고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 사이의 개인 투자자 중에서 전월 투자 수익률 상위 1% 고객들을 주식 초고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지금 실시간으로는 주식 초고수들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먼저 순매수 상위주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HMM, 현대 엘리베이, 삼성 엔지니어링, 신풍제약, 대아TI, 태용 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위즈코프, 이스타코, TK케미칼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HMM과 남북경협주가 눈에 띄네요. 네, 지금 약간 특징적인 게 해운주가 지금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을 주로 많이 거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적과 여러 가지 관점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10위라든지 또 너무 주가 상승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하고 외인 기관이 좀 수급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해운주가 태용 로직스라든지 또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자회사의 SM 상선이나 대한해운 등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 개인이 6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태용 로직스도 최근에 주가도 좋지만 석유화학 물동량 증가라든지 운임 상승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해운주가 다양하게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매도하고 있는 실시가 또 매도상위주는 어떤 종목들일까요? 매도상위주는 실리콘 웍스, 현대제철, 카카오 이런 대형주들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리콘 웍스 같은 거는 OLED, DDI 칩 반도체 소재 회사로 지금 쇼티지가 난다고 해서 계속 주가는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조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최근 며칠간 주가가 오르면서 금일 초고수가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보이고 있고 현대제철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정 중이거나 또는 조정 후 재상승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초고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매도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들은 계속 관찰을 해가면서 장기 보유 또는 중기 보유 또는 단타 이렇게 개인의 성향에 맞게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올랐던 한전기술에 대해서도 오늘 또 매도를 보이고 있고 카카오는 이제 좀 오늘 강하게 오르는데 또 오를 때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네요. 조금 더 확장해서 최근 오거래 동안 순매수했던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일까요? 지금 1위는 제1전기공업이라는 약간 중소형주가 있고요. 약간 좀 특이하게 의외네요. 네, 의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를 봤더니 일단은 제1전기공업도 그렇고 현대 엘리베이도 그렇고 이제 3기 신도시나 주택공급 관련한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고 제1전기공업도 시총이 2,800억 정도 되는데 전연도 매출이 1,513억 영업이 191억으로 이제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사실 중소형주 중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지로는 금호타이어가 있는데 이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5일 동안 초고수문 순매수를 했고요. 이제 기관이 3일 전에 급락시에 매도로 돌아섰었는데 이틀 전서부터 다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급격한 하락시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들은 역발상으로 초고수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순매도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일까요? 5일 동안 사실 HMM을 계속 팔았었군요. 네 이제 뭐 계속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HMM 같은 경우도 오늘은 또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 5일 동안 순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초고수들은 이제 5일 동안 순매도 하다가 또 바닥을 좀 약간 수급상 뭐 괜찮다라고 싶으면 또 오늘은 또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순매도한 특징주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중에서 HMM,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 주식들도 순매도를 했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상장 후 7일 동안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이제 초고수는 순매도를 했죠. 근데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저점명을 높여가면서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수가 이제 5일 동안 순매도를 했던 종목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이렇게 수급이 좀 나아지는 것들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순매수했던 종목들 안에서 수행율이 좋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와 있을까요? 1위가 2연제약입니다. mRNA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정기술도 소형 원자로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만 최근 올해 상승률이 30%가 넘었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하이브나 엔터주를 조금 관심을 다시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웨인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2분기에 BTS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복귀하고 활동을 기대하는 주식으로 초고수들은 5일 동안 지금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일 동안 주가 상승이 8%밖에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2분기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면 사실 백신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좀 뱅팅을 많이 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무엇보다 하이브와 같은 엔터주들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외인의 수급까지 더해지다 보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률 1% 주식 초고수들의 흐름까지 미래세 증권 전윤호 수석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